문을 닫은 슈퍼마켓에서 10년 전 실종됐던 남성 직원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오아주에 있는 한 상점, 지금은 비어있는 이곳은 지난 2016년까지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켓의 선방과 냉장고를 철거하던 과정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시신은 10년 전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레리 무리뉴 몽카다였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래 생사가 묘연했는데 10년 만에 냉장고와 벽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박스 보관용으로 사용되던 냉장고 윗공간은 직원들이 비밀리에 휴식을 취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레리는 가족과 다툰 뒤 집을 나섰고 이후 자신이 일하던 마켓으로 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시신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망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